몬스터의 비밀 2 벌써 며칠째야 한결같이 엄청나게 먹는구나 이것이 포레스트 가디언의 힘을 분석해서 만든 기계몬이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초강력 기계몬이다 이번엔 절대 실패해선 안 된다 이번엔 틀림없습니다 드디어 미니 특공된 녀석들을 없애버릴 수 있겠구나 입은 거야? 미니 특공된 녀석들 미니 특공된 녀석들 모르고 마 cops revenue 미니德 미니 특공된 녀석들 미니 특공된 녀석들 미니 특공된 녀석들 excuse My Look 미니 특공된 녀석들 미니 특공된 녀석들을 아무리 찾아도 포레스트 가디언이 없어 어딜 간 거지?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몬스터가 다시 파스칼에게 잡혀간 건 아니겠지 호출이다! 사령관님이라면 뭔가 알고 계실 거야 어서 가자! 파스칼이 불어넣은 어둠의 기운 몬스터가 조종을 당하고 있다 아, 그래서 말도 없이 가버린 거구나 에이, 파스칼 녀석! 사령관님! 포레스트 가디언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어둠의 기운을 없앨 수 있는 해독제를 준비했다 불꽃의 화살에 장착해서 포레스트 가디언의 가슴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 기회는 단 한 벌이다 헤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테니까요 좋다! 즉시 출동해서 파스칼의 음모를 막아내도록! 네! 알겠습니다! 미니 특공대 편신! 편신! 미니 탱! 고고! 최강천사 미니 특공대 미니 특공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의 친구 최강천사 미니 특공대 콜레스트 가디언! 콜레스트 가디언!!! 이제 그만 진정해! 요 acceler! 콜레스트 가디언!ous 친구잖아! 이러면 안 돼! 어서 정신 차려 제발 부탁이야 여기다 코레스틱 가면 여기다 이래서는 해독제를 쏘기 어렵겠어 내가 유인할 테니까 레이저 밧줄로 몬스터를 결박하자 기회가 포착되면 루시가 해독제를 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자 가자 리 지금이야! 레이저 밧줄을 던져! 역시! 너의 힘을 믿어! 이겨낼 수 있다고! 전설의 포레스트 가디언이 이렇게 약해 빠졌어야 그 이름이 아깝구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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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 녀석들! 나에게 가비! 나와라 기계몬! 우리도 특공카를 부르자! 특공카!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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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기계몬의 에너지가 크게 느껴져! 모두 조심해! 걱정 마, 루시! 저런 기계몬 따위 빨리 해치워버리자고! 어! 주먹이 날아오고 있어! 모두 피해! 기계몬의 주먹에서 굉장한 힘이 나오고 있어! 이럴수가! 기계몬의 주먹에서 굉장한 힘이 나오고 있어! 포레스트 가디언의 엄청난 힘을 분석해서 기계몬에 사용한 거야! 저 주먹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내가 그 힘을 이용해서 그대로 되돌려주겠어! 자, 간다! 자, 간다! 포레스트! 조심해! 됐다! 녀석이 타격을 했고 휘청거리고 있어! 좋아! 그럼 남은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서 특공 로봇 무기로 함께 공격하자! 특공 로봇 무기 소환! 소환! 태풍의 검! 화염의 기관총! 섬광의 권총! 선두의 팔! 자, 이제 최후의 일격이다! 강철의 날개, 발사! 받아라! 태풍의 검! 슝! 캬! 캬! 괴물! 또 어디 갈려고? 이제는 도망치지 못할걸? 난 너희들하고 놀고 싶지 않아! 나한테 더이상 물 좀 쏘지마! 괴물이 반격한다! 모두 검색! 검색! 괴물이 괴물이다! 문이 생겨라! 슬슬야, 미안해! 다시는 안그런데! 다시는 안그런데! 로봇을! 로봇을! 아, 돌아왔구나 가디언! 아, 돌아왔구나! 으허헤헤! 소중한 전기 뭐야? 어? 갑자기 웬 종전이야? 아 뭐야? 아 깜깜해 아야 안 보여 나인님, 전기 기계문으로 이 지역의 모든 전기를 다 가로챘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만 있으면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지요 아주 마음에 드는 얘기야 미니 특공대가 방해를 하게 놔두진 않겠지 물론입니다 나인님 이번엔 미니 특공대 녀석들이 당할 차례지요 그래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더워, 더워 에어컨, 에어컨! 으으, 옳죠 전기가 나가서 안 된다니까 으아아아악! 도대체 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크, 음, 더워, 더워, 더워 으으, 더워서 못 견디겠다고 어, 아이유 혀 feedback 웃음 얘들아, 얘들아! 우리 제비뽑기 하자! 걸리면 1분 동안 부채부채 주기! 어때? 재밌겠는데? 좋아! 나도 좋아! 대신 저도 군말하기 없기야! 애들도 아니고 제비뽑기라니 유치해! 난 빠지겠어! 유치해서 안 한다고? 네가 걸릴까봐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뻔한 게임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겁쟁이! 벌칙 당할까봐 제비뽑기도 못한대요! 누구 보고 겁쟁이래! 난 절대 안 걸릴 자신 있다고! 자, 그럼 우린 제비뽑기 준비나 하자구! 희기야! 일단 네가 먼저 골라! 그래? 그럼 뭐가 좋을까? 이거! 이게 뭐야! 처음부터 걸렸잖아! 이런! 오늘은 수지가 운이 없는 모양이네! 자! 시원한 바람 부탁해! 이거! 이거! 좋아! 좋아! 해! 좋아! 나다! 정말 좋고 시원하다 정말 시원해 이제 살 것 같다 자, 잘 섞어서 시원하다 뭔가 이상해 왜 계속 나만 걸리는 거야 더 시원하게 부채질해봐 시원하게 이상해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자, 다시 뽑아봐 이 녀석들 속임수를 썼겠다 수지야 미안해 잘못했어 그, 그것 봐 내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 나 참 장난 좀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장난? 장난이라고 넌 평소에 운동을 안 하잖아 팔 운동도 하고 좋지 뭘 그래 개흘은 널 위해서 내가 이런 좋은 생각을 해낸 거라고 고맙게 생각해야지 뭐가 어쩌고 어째? 너희들 가만 안 죽였어 으아악 으아악 내 운동한 팔 맛을 보여주마 으아악 미안해 수지야 잘못했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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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 하지 말자고 했잖아 으아악 다들 좋아했으면서 으아악 으아악 호출이다 가자 으아악 나인더 파스칼이 보낸 전기기기고리 변전소를 습격해했다 이미 변전소를 통과한 모든 전기를 흡수해 마을의 전기가 끊긴 상황이다 어쩐지 정전이 너무 오래 계속되더라니 파스칼은 아예 변전소를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마을은 오랫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파스칼이 변전소의 변압기를 폭파기 전에 막아야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빨리 가서 한 번에 해치우고 올테니까요 좋다 그럼 즉시 출동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미니특공대 변신 변신 오잠 고고 세강 천사 미니특공대 미니특공대 종인을 위해 싸우는 우리의 친구 최강천상 미니 특공대 이번에야말로 미니 특공대 녀석들에게 쓴맛을 보여주겠다 난 쓴 걸 싫어하는데 하하하하! 역시 또 나타났구나 얼마든지 상대해주마! 모두 공격해라! 바라매고 변신!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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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이제 내가 상대주지!! 히앗! 히야아! 히야아! 흠! 으아악! 으아악!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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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칼! 변전소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 같다! 이미 전력이 끊어진 변전소를 무화하러 파괴한단 말이냐? 뭐라고? 변전소가 목적이 아니라면... 바보 같은 녀석들!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갔구나! 지금쯤 기계몬이 마을을 모두 파괴했을 것이다! 큰일 났다! 지금 당장 마을로 출동해야 해! 소용없어! 이미 늦었다! 저 괘씸한 녀석! 당했다! 바보같이 파스칼에게 당하고 말았어! 이제 어떡하면 좋지? 걱정 마! 마을은 지금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괘이! 여긴 나한테 맡기라고! 우리가 빨리 달려갈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끝났을 거야! 헛숙하지 마! 그 정도냐? 자, 간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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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없애주마 엄청난 가스야! 이대로 더이상 버티기는 힘들어! 하하하하! 맛이 어떠냐!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모두 태양의 화살을 사용한다! 피치의 원총! 소환! 불꽃의 활! 변신! 태양의 화살! 준비! 태양의 화살! 발사! 하하하하! 이대로 끝낼 줄 아느냐? 라나! 어둡의 힘을 너에게 주마! 끄어악 크아핳! 으아아아악! 왜악! 우린 돌?! comu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간다! 너무 강력한 공격이야! 모두 다 같이 공격한다! 알았어! 우리 공격을 다 막았어! 저건 또 뭐야? 엄청난 충격이다! 태풍같이 강한 바람이야! 바람에 강철도 부식시킬 만한 독성분이 섞여 있어! 마지막 방법이다! 모두 특공 무기를 소환해 함께 공격한다! 태풍의 검! 화염의 기관총! 선광의 권총! 천둥의 팔! 샤앗! 공격 캐시! 자, 마무리다! 받아라! 태풍의 검! 유니당! 당황! 시원하게! 야, 가, 가, 가! 야, 가! 야, 가! 야, 가! 야, 가! 야, 가!